뭐 하려고? 이 파파존스 신제품 파파존스가 뭐야? 모르는 겨? 피자 브랜드요 이게 더럽게 비싼데 맛은 안정적으로다가 괜찮댄 아 됐고 그래서 뭐가 좋았어? 지난번에 도미노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 겨? 한 번에 좀 말하라고 그럴까? 더블 체다 치즈 버거 3만 5백 원 3만 5백 원? 뭐야? 가격이 왜 그래? 브랜드 피자 특징이 겁나게 비싼 가격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됐고 왜 자꾸 피자 버거 버거라고 하는 거야? 몰라 요즘 유행인가 보다 피자 특징은 뭐야? 소고기 토마토 토핑에 체다 치즈? 뭐야? 설명만 들으면 그냥 보통 피자잖아 그게 아니지 마 보통 체다가 아니라 모짜렐를 써가지고 쭈욱 됐고 먹어봐 오늘도 딛고 지랄났구만 오늘 제대로 먹네 맛은 어때? 코미네이션 피자에 꾸덕한 치즈 잔뜩 바라놨다 체다 치즈는 많이 들었어? 응 치즈 제대로 많이 들었어 그럼 치즈 버거라고 부를만 해? 치즈 버거 맛은 안 나는데 맛있는 치즈 피자야 지난번 도미노나 존슨 피자보다 맛있어? 응 이게 낫다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맛있는지 너무 비싸 이거보다 싼 거 많아 이분도 잘 모르고 으 ㅇ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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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